양념이 더 맛있겠다. 여기를... 에이, 쫓아, 쫓아. 에이, 쫓아. 에이, 쫓아. 드디어 때가 왔다. 빛난다, 빛나. 이거지, 이거. 김을 위해서 개장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하다? 과언이 아니다, 뭐. 김을 위해서 개장이 나왔다고 봐도... 맞는 말이지. 재밌는 게 안 나와. 아빠 안 보여요. 우리 집에 지금 아무도 없어. 아빠 출장... 아빠 출장 갔어. 지금 오면 될 것 같아. 너무 이 뒤에 웃으면서... 오케이. 좋아. 간식도 잘 챙겨봤어요. 딸이 채워 놨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빠, 가. 아! 아! 아빠! 아빠 알았지? 아빠 알았으면 알았다고 얘기 알았지? 아버님 처음 임사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쁜 한 아니야. 김... 일쌤. 왜 우리가... 왜 우리 아빠 이런 거 알겠어? 짝짝이다. 아, 잘못 갔어. 똥을 뻔했어, 똥을 뻔했어. 아이... 이걸 놔줘야겠다. 아버지... 넌 누구야? 인사해 봐야지. 형아, 여자친구. 조현식이 준비 됐다. 누군't know him. 파스트가 시작된다. оф 어려울 멘트다. 파스트가 시작된다. 파스트가 시작된다. 파스트가 시작된다! 무거운 꽃을 계속 잡는다. 파스트가 시작된다. 파스트가 시작된다. 고구마 꽃을 시작된다. 조용히 해! 황현이 나와. 나와. 하. 너! 너 여기 벽 보고 서있어. 벽 보고 서있어! 이따 보자. 왜 저래? 왜 저래? 몰라. 왜 저래? 왜 저래? 안돼. 자, 우주 정복. 우리는 주말에도 정성으로 복습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그런 알찬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반 선생님이 제일 예쁜. 그걸로 하자. 왜 저래? 몰라. 나중에 서재랑 결혼할거야. 어른되면 여기로 연락해. 울면? 울면을 시켜요? 그거 비싼거야? 몰라. 몰라. 뭔데? 짜장면 아는거 안먹고. 짜장면은 안먹고 짬뽕도 안먹어? 울면 주세요. 왜 개인 아니야? 울면 송송송송. 울면 송송송. 아니, 아니. 울면이 되나? 주방장! 우리 울면 돼! 어? 울면! 울면 나면 돼! 울면 나면 돼! 안 돼! 저희 좀 많이 시켰는데 혹시 군만두 서비스 안 주시나요? 군만두?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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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죠.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에요? 군만두 서비스라니. 맛있게... 저기! 경찰, 경찰서죠? 저기 팔이 떨어져서 요리를 더 이상 못하는데 주신다는 사람 팔을 번지려고 그래요? 갈 수 있겠는데? 너 언제 이렇게 해줬어? 너 왜 갑자기 기워서 왔어? 얼른 가자 가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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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태연아 괜찮아. 잘 가지고 있으러. 태연아 안돼! 가지마! 왜 안달려? 언제 말려? 가지마! 태연아 괜찮아. 태연아. 잘 가지고 있어라. 태연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가져가. 혼자 줄게 놔둬!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쁘다! 이거 이대로 입으면 되겠는데? 원피스에 여기 위에 이렇게 걸치고 야야야 뭐해?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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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들 보세요. 와 여기 이쁜 거 많이 들어왔네. 하하하하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친상입니다. 하하하하 그쵸? 네. 아 이쁘다. 저희 여기 작가님이 그려주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작가님이 뭐... 뭘 그려줘? 아 작가님이 있으시구나. 하하하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하하하하 하나 남았네. 하하하하 여기 빵 맛집이었구나. 하하하하 아 배고팠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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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하하하하 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먹어. 맛있게 먹어. 하하하하 저 사람들까지 좋아하잖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하하하하 다 나가! 다 나가! 나가! 괜찮아요 너! 혜리야! 너 왜 왔어? 진짜.. 아 두려워! 야! 가지마! 가지마! 아 뭐야! 나 깔끔한 이미지인데! 왜 젓가락 안 굽혀주실 거야! 왜 배운 건데 먹어야 되잖아! 아 이 아저씨 뭐야! 아 왜 거둘러 왔고! 나 진짜 미치겠네! 밥을 흘려온 거야! 야! 엄마한테 누구야! 기분 좋을 때 손도! 맞아! 너무 맛있다! 아니요! 아니요! 전부 다 열무익해서 퍼왔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요! 그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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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음번에 저.. 좀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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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führtreto mark 아 그렇다! 3시간 동안 영광을 해! 시리즈가 놓고 아 야 스트레스 받는데 그 이번에 새로 나온 환생학교 6일반인가? 볼래? 야 광고해? 베리가 바로 얘기하라고 했어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덥냐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왔어? 그니까 이리로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받아도 너 것도 해도 돼? 그래 니 것도 해 왜 빨리 줘 알았어 내가 해줄게 간다 진짜 해야 할 수 있을까? 이제 진짜 해줄게 간다 진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 그래 탁 탁 탁 탁 하라고 탁 탁 탁 탁 탁 보크서 어떻게 댄스를 춰 설거지 댄스 이런 거 해 설거지 댄스 설거지 댄스 이런 거 하라고 어 좋다 그거 해 너 그래 세탁댄스 춰 이런 거 겹쳐 딴 데 가 하하하하 세탁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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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고마워 세탁실 가야죠 세탁기 세탁기 돌아가요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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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찍어야지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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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찍어 뭐어어어어? 왜 이렇게 말 치고 있어요? 세탁기! 세탁기! 돌아가요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돌아가요 세탁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